친구들 하이요 오늘 용용이 선생님하고 속담 교실 할거에요 용용이 선생님 속담 잘 아시죠? 네 오래 사셨으니까 속담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죠? 엄청 잘 알죠 네 선생님이 속담의 처음을 말하고 용용이 선생님이 속담의 뒷부분을 이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번째 속담입니다 가는 말이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아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어디 갑니까? 잘 모르시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 언니 말이 곱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말이에요? 예쁜 말을 하면 예쁜 말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물물교환 맞아요 말의 물물교환이죠 좋아요 두번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역시 옷이 젖으면 어떻게 돼요? 옷 나 안 덧나요 어 엄마가 옷 젖었다고 했네요 네 그러면 가랑비라도 맞으면 안될까요? 안돼요 맞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큰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속담입니다 가랑잎이 개도 맛있다 가재도 맛있다 가재랑 개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서 같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재랑 꽃게랑 꽃게랑 맛있어요 네 꽃게랑 맛있죠 꽃게탕도 맛있어요 정말 멍청해 다음 속담입니다 다음 속담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먹을게 많다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가 많다 여기 힌트 보시고 보이루 잘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바람 깨워야죠 바람을 깨운다고요? 바람 자지 마요 아니에요 자식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속담입니다 갈수록 멀다 아니에요 갈수록 다리 아프다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여기 힌트 보시고 탕수육 갈수록 태산 갈수록 북한산 갈수록 앞산 뒷산 용산동이 앞산 앞에 있잖아요 맞죠? 아닌데요 맞아요 전자상가 위에 있어요 전자상가요? 그건 서울인데? 네 대구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 사투리 안 써요 경상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속담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오 빠이오